자, 나경훈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경훈 전문가라고 저칭 우리나라에서 나경훈 최고 전문가면 안진 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민생경제연구소가 아니라 한때 나경훈 연구소장으로 불렸던 제가 14건의 비리를 적발하여 14번을 고발하고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 세력의 비호로 그것이 무혐이 될 때마다 항구하고 이의신청하고 지금까지 투쟁하고 있는 제가 지금 나경훈이 불쌍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자, 찐핵간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장제원 의원이 나경훈 의원을 향해서 무슨 반윤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냐 반윤의 우두머를 뭐라고 하는 거죠? 제2의 유승민이냐 이런 얘기는 하고 있던데 정말 이 사건을 이야기할 게 많은데 하나씩 짚어보자고요 일단 윤석열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정권입니다 아니, 윤핵간을 자처하고 그렇게 입만 열면 윤석열을 찬양하고 다니는 나경후마저도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에요 나경후마저도 품에 못 드는 거예요 나경훈 전 의원이 오늘 보니까 300억 달러 투자 받는 거에 대해서 40조 유치했다고 가슴이 벅차오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이 칭찬하는 모습을 보이던데 윤 대통령이 할 때는 왜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내가 친년이다? 나도 친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친년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해임까지 당했어요 아주 불쌍한 체제가 됐고 사실상 탈압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친윤석열 세력 파태를 하겠다고 사직서를 냈는데 해임을 당해버린 상황 애정한다고 해놓고 그 다음날 해임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큰 애정을 갖고 있다 해놓고 첫 번째, 윤석열 세력은 김건희와 청공과 일부 정치검찰, 한동훈 이상민 등 친위대, 거의 나치 친위대 정권처럼 일부 친위대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리고 정말 속도 좁고 품도 좁고 다 적으로 돌리고 탄압한다 그게 이번엔 나경훈 사태 본질입니다 오래 못 갈 정권입니다 이런 정권은 어떻게 고려하겠습니까? 거의 딱 핵심 코어만 있고 나머지는 인정하거나 품에 품거나 그러지 않겠다 다 이준석도 죽이고 유승민도 죽이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나경훈도 죽이고 그리고 출마하려고 하는데 윤심이 실려있는 것 같은 김기현이가 원래 인지도가 떨어지잖아요 또 영남 출신이고 나머지가 출마하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곤송동이든 나경훈이든 표가 나눠지니까 민심의 1등인 유승민이든 다 출마 못하게 경선 눈까지 바꾸고 다 불출마시키고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눈에 확 들어오는 김기현과 강신은만 남기는 참하는데 안철수는 이걸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공동정권이라고 본인이 주장으로 봤는데 출마까지 못하게 하면 이거 난리 나고 문제가 크기 같은 경우가 안철수 정도는 좀 방치하되 국민의힘 골수 세력들 중에 이만큼이라도 믿음이 안 가거나 이만큼이라도 김건희 눈밖에 나 있으면 싹 아웃시키는 지금 계속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경훈 전 의원도 용납이 안 된다 나경훈이 나오면 김기현이 안 될까 해서 높아지거든요 그럼 찐핵관, 건핵관, 김핵관 윤석열 찐핵관들과 정치검찰 핵심 세력들과 김건희 핵심 관계자들 외에 제2의 이준석이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나경훈이 또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나경훈은 또 나중에 대권을 꿈꾸는 힘이 실릴 거 아니에요 아 대권을 또 꿈꾸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힘 덕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당 내에서도 아 바로? 네 그러니까 대권과 거리가 모금을 말을 무조건 잘 듣는 김기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대선을 꿈꾸는 안철수 의원이나 나경훈 전 의원이 대표가 된다면 공정권도 가지게 되고 또 그 힘을 가지고 대권의 향후 미래 권력을 또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김 대통령의 내힘 덕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안철수한테도 계속 압박하잖아요 대선에 나올 사람이 무슨 당권이냐라고 원성동 의원이 그런 얘기했죠 계속 그렇게 압박하는 건 그것도 사실상 윤핵관이 찐핵관이 안철수도 나오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시그널을 주고 있다 다만 안철수는 나경훈처럼 노골적으로 타락을 할 수가 없어요 원래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고 대선 때 어쨌든 인수위원장까지 맡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방치하는 행도 못 나오게 하면서 그다음에 김건희 입장에서는 찐핵관도 찐핵관이지만 내 팬클럽 회장이었던 강신웅을 상당히 미뤄줌으로써 자기의 정치를 과시하고 어떤 지배력을 과시하는 놀랍게도 정치평론하는 사람들이 강신웅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네 잘 안 들려요 5%로 나왔어요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 대표와 총리를 지낸 황교안을 제쳤어요 무명의 강신웅 변호사가 뭐로? 김건희 팬클럽이라는 경력 하나로 김건희 팬클럽 회장했다가 지진 일반 회원인 것 같은데 그러면 나경원은 어떻게 이렇게 밑보게 됐느냐 홍준표가 나경원을 저격하는 글을 썼잖아요 그랬죠 다른 정당으로 탈당해서 온내 지도부를 맡으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 남아서 잠박 세력과 함께 지도부에 입성한 사람으로 수양버들 같은 사람이라는 정말 모욕적인 비난을 받습니다 그게 나경원인데 홍준표가 이야기한 사람 중에 홍준표가 희한하게 김기연만 저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홍준표 등이 연합에서 김기연을 세운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나경원은 얼마 치욕을 장... 그런 치욕적 평가가 원래 당내 있어요 안티가 많아요 잘난 차하고 막 그러니까 또 자기만 챙기고 자기 정치만 심하게 하니까 그런데 그래도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도 하고 기후대사까지 하고 윤석열의 소율법대 후배고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가장 인질도가 높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짓밟히지는 누구도 상상보다 한 거예요 진짜 이 중진에다가 원내대표 출신에 이걸 윤석열이 주도했을까요? 윤석열하고는 오빠 동생 하는 사이고 같이 공부도 했다고 신촌이었어요 고식무를 신촌에서 같이 해서 이른바 신촌학파라는 별명도 있고 같이 술 먹고 다니고 대선 전에 그 선배는 그때도 술 많이 먹었죠 라고 막 폭로 갈 정도로 친한 사이인데 그만큼 친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일하겠죠 그 폭로 때문에 밉 보였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술꾼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굉장히 공격받고 있는데 나공이 방송 나가서 속없이 철없이 친분을 과시하고 술 먹고 다닐다고 엄청 먹었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윤석열, 김건이가 보고 열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특히 김건이가 컴플러스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학력, 경력, 이력 이런 거 모든 거에 대해 거기다가 자기 배우자한테 남편한테 오빠오빠 그리고 엄청 인연이 오래되어 있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싫어하는 것보다 김건이의 뜻이 반영될 수도 있겠다 그럼요 윤석열은 큰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도 본인이 계속 남아있지 않고 사직 의사를 강행하니까 해임해서 완전히 짓밥는데 그럼 처음에 나경훈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안 나가냐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좀 이상했죠 박 기자님도 기자생활 오래 했지만 대통령 취임식에 여당의 전현직 원내 지도부가 빠진 거 보셨습니까? 이것도 김건이와 서문시장을 배우자로 손정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지만 여당의 원내 지도부 선대위원장을 취임식에 안 부른 첫 사례입니다 그래서 살짝 이게 서운했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나경훈이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데 페이스북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를 초대하지 않을 수 있느냐 너무 서운했다 윤석열 당선에서 발이 부르뜨게 정부를 뛰었다 실제 열심히 다녔겠죠 대화 한 자리라도 얻을 테니까 윤석열 안 되면 정치검찰을 몰아낸 다음에 수사받고 구속되는 상황인데 소울법대 선배인 윤석열하고 무조건 빌붙어야 되니까 내가 여기 있소라는 뜻을 보온 셈이고 그러면 누가 취임식에 초대를 안 했겠어요? 윤석열이 안 했겠습니까? 솔직히 취임식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범죄 집단도 다 오고 극우 집단도 다 오고 안정권이가 김건희에서 내가 눈이 맞췄다 서로 웃었다 이런 글도 올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집단은 아예 김건희 가족들하고 바로 옆에 앉아있고 그다음에 보니까 최은순과 김건희 수사라는 경기 남부청 수사 책임자도 초대를 했잖아요 콕 집어서 이것도 수사를 무마하려고 하는 직권남용 아닙니까? 정치공작이고 제가 뉴스버스에 특종이 있었고 제가 직접 고발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받은 명함이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제가 기자회담한테 보내줬죠 그 사람 수사 책임자 맞다라고 저를 수사한 사람 맞다고 고발인 줄 알고 그걸 누가 콕 집어서 취임식에 불렀겠습니까? 최은순 김건희 수사당하게 생겼으니까 불러다가 수사하지 말아라고 무마하고 당근 주려고 부른 거 아닙니까? 그것도 김건희가 주도한 거죠 나경원은 김건희가 저는 이건 목숨골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가 꼴배기 싫어서 온갖 컴플렉스에 시달려서 그리고 앞으로도 큰 자리에 절대 주고 싶지 않다는 신호 주려고 너는 아웃이아라는 경고를 보내려고 또는 조용히 살면서 윤석열 권 충성에서 최선을 다해라는 아빠 가려고 침식 안 불러버린 겁니다 넌 아웃 오브 사이트야 내 눈 맞게 했어 우리 눈 맞게 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침식 못 간 겁니다 나경원이 구직을 또 항의를 한 겁니다 또 찍힌 거죠 대선 전에 윤석열 술꾼이라고 폭로한 것도 찍혔는데요 엄청 친했다고 폭로한 것도 열받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불란을 또는 일정적으로 이렇게 아웃 하고 다이나무 자 이렇게 이렇게 조금 제이언 이렇게 이렇게 그런